철희야, 뭐해? 어, 소라야, 오랜만이야? 응, 나 지금 책 읽고 있어 와, 철희, 너 지난번에 도서관 다녀오더니 책 자주 읽네 그 책 무슨 책이야? 오, 이 책, 엘리픈 앤 피기 책이야 와, 재밌겠다, 같이 보자 그래, 그래 철희야, 너 왜 이렇게 책을 빨리 넘겨요? 어, 어, 아우, 그게... 나 다 못 읽었는데, 좀 천천히 좀 넘겨줘 아, 그게 사실은 나 그림만 보고 넘기는 거야 아직 글씨 읽는 법을 몰라서 뭐라고? 아이고, 너 알파벳은 아니? A, B, C, D 이렇게 하는 거 아, 아, 그게 사실은... 자꾸 까먹어, 나 좀 도와줄래? 알았어, 도와줄게 따라해봐 A, B, C, D, E, F, G A, B, C, D... 아, 그 다음에 뭐였지? 아, 어려워 다시 잘해보자 시작 A, B, C, D, E, F, 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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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